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마지막으로 상사와 1, 2권, 긴 장편을 모두 낭독해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서 저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에 적어주신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네, 작품 속에 나왔던 민규, 혜인, 나영, 그리고 혜인의 시어머니, 이모님, 유나씨까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목소리로 어설픈 연기를 했는데요.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민규의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자, 민규씨 한마디 하셔야죠. 아, 제 목소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혼자 북치고 잠그치고 다 하죠. 네, 댓글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방구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꼭 불러주십사 부탁을 드렸답니다. 상사화 통키타 가수로 유명하신 배재영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꼭 보고서 이리 보늘 수가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가 없는데 다시 돌아올 날씨는 걸 수 없는 검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검한 길 위에 그대가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오 그대가 오르셨소 수prints 저녁 남은 검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검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오오오 오오오 기다리던 봄이요 있는데 미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기다리던 봄이요 있는데 미리 나를 떠나오 긴 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 가오 네 여자 목소리로 듣는 것과 또 다른 감성이 스며드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수 김호중님과는 호용호제 하시는 분이세요. 네 혹시 기회가 되시고 또 포크송이 듣고 싶으시면 배재혁의 발걸음이라는 유튜브 채널 가셔서 우리 배재혁 가수님의 노래 마음껏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수님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댓글 읽어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흰구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중님. 김호중님. 아니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기다릴까 빨리 올리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감사해요. 마지막 해인가요? 하셨습니다. 어찌 아셨을까요? 어제 작업을 하면서 12시 안에 될 수 있으면 들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 렌더링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 올리게 됐는데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제 마음을 찝어 주셨습니다. 기다리실까봐 빨리 올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문희님. 그리고 이문희님이 한 번 더 적어 주셨는데요. 오디오북 중 책방님이 최고입니다. 역할마다 감칠맛 나게 연기도 잘 하시고 사투리. 듣다가 잠들겠지 했는데 긴장이 되어서 잠이 확 달아나요. 이렇게 끝남이 슬프고 아쉽습니다. 이 밤 잠이 오려나 하셨네요. 그래도 잘 주무셨죠? 어설픈 연기고 사투리인데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신미라님은 책방님 감사해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김윤희 작가님의 글 정말 아련한 슬픔을 느끼게 하네요. 다음 작품 기대해요. 책방님 하셨어요. 신미라님 다음 작품 꼭 기대하십시오. 네. 진아님은 늦은 시간에 올려주셨네요. 너무 슬퍼요. 혜인의 삶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소리책방님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아님 항상 빠트리지 않고 댓글 주신 것도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정선희님 잠 안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갑네요. 결말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KT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별을 보며 숨겨놓은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우리입니다. 긴 글 낭독하신 소리책방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감사드려요. 그리고 장인숙님 긴 글 소리책방님 애쓰셨네요. 낭독했을 뿐인데 투정 아닌 투정도 부려봤는데 결말이 예상대로여서 좋으네요. 우리네 인생에서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로 사나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네. 장인숙님 앞으로도 투정 많이 부리셔도 됩니다. 네. 오순례님 긴 장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랑은 아픔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책방님 굿밤 되시고요.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위남심님 오랜만에 마음 설렘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연의 책 기대하며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최미녀님 늘 그렇듯 사랑마다 다르고 이별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마치 내 사랑을 이야기하듯 내 마음이 먹먹하게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미녀님 저도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이웃사촌님 네. 가끔 댓글로 저한테 응원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드려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소리책방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긴 시간 달려와 주신 참 좋은 이웃사촌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배명숙님 1권부터 2권부터 듣는 동안 주인공이 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 빨려들었어요. 차분하게 읽어주신 덕분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또 기대되며 기다려 지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배명숙님 다음 작품 놀라실 거예요. 네. 격림팡님 긴 시간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연기에 몰입하게 해서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한 듯한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책방 주인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최상문님 책방님 좋은 글 읽어주시는 소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우연히 상사화를 1권부터 2권까지 샘님 또 좋은 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상문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연수님은 김윤희 작가님의 잃어버린 너를 잃고 너무 슬퍼서 많이들 울었는데 상사화도 너무 슬프네요.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김인숙님 감사합니다. 나긋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셔서 듣는 내내 행복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노래까지 가슴을 에이게 하네요. 상사화를 볼 때 기억할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김홍섭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깊은 공감으로 때론 눈물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지막엔 긴 여운도 남네요. 김윤희 작가님의 다음 이야기가 또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김윤희 작가님의 글이 아닌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혜숙님. 새벽인데 마지막에 듣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끝까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시카 오우님. 일하면서 듣다 말다 들어서 퇴근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민규가 나오면 민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 흘리고 해인이 나오면 또 내가 해인이 됐냥 또 눈물 짓고 차 안에서 맘대로 눈물 지었습니다. 세상에 민규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 있을까? 또 혜인같은 사랑 있을까? 한번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난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희망도 없고 책방 주인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시카 오우님. 네. 제 손 꼭 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네. 고흥 아스팜님. 제가 많이 반가워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고흥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편 듣는데 왜 이리도 온몸에 소름이 사랑은 아픔인 것을 동시에 살아가는 근원임을 상사와 소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작가님의 아련한 사랑의 아픔도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책방님의 긴 영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가을 새벽입니다. 책방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트하트 하트 두 개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혜원님. 이렇게 가슴 시린 사랑은 추억 속으로 물들어가고 있나보다. 마지막 내내 눈물을 흠치며 들었네요. 하셨습니다. 네. 코스모스님은 상사와 사랑의 아픔을 이기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긴 시간 고운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네. 코스모스님도 건강하세요. 네. 이순희님. 기대, 설렘, 실망, 굴곡선의 휘여를 느끼며 책방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몇 번의 새벽잠을 설치기도 했고, 다음 편을 지루하게 기다릴 때도 있었죠. 책방님의 감칠맛 나는 목소리에 한눈팔지 않고 부지런히 따라온 것 같습니다. 더욱더 묘미를 느꼈던 것은 기타 치며 부르던 그 노래 다시 또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순희님. 그 댓글에 그 노래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도 한번 불러봤는데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았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노래 들려드려 볼게요. 이오정숙님. 정성스러운 낭독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민규의 사랑방식, 우유부단함, 집착. 나영과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정효정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상사와 꽃을 볼 때면 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해바라기 자수를 놓으면서 새벽에 들었네요. 어, 정효정님. 해바라기 자수를 놓으셨다고요? 저는 정말 누가 보면 천상여자라고 하는데요. 뜨개질 그렇게 수 놓고 하는 거 정말 못해요. 그래서 수세미, 실로 수세미들 많이 취미로 하시던데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질 못했답니다. 네, 정효정님. 감사하고요. 박영숙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소리바다님.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담담하게 아픈 이별 장면의 멋진 에필로그였네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김민주님. 선생님 고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신 상사와 깊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김양심님. 많이 기다렸네요. 직방님.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소미님. 상사와 끝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송다혜님. 방금 자려고 놓았는데 듣다가 잠들면 내일 다시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조양수님. 저도요. 뉴질랜드에서 시차로 결국은 다음날 들어요. 하셨어요. 조양수님. 뉴질랜드에서 그 먼 곳에서 또 책방 주인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미정님. 어제 듣다가 잠들어 출근해서 막 듣기를 끝마쳤네요.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으로만 헤아려 봅니다. 고마워요. 항상 늘 언제나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미정님. 고운 목소리로 시 낭송도 해주시고 통기타로 또 음악도 들려주시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시죠.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짜이님. 네, 마지막에 아쉽지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나희망님. 책방 주인님. 사랑으로 읽어주신 상사와 혜인의 삶이 오랫동안 내 기억에 자리할 듯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김태희님은 감사합니다. 책방님. 마음이 설레이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김윤희 작가님의 다음 편도 책방님의 목소리로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김윤희 작가님의 작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엠 호프라고 읽어드려야겠죠. 네,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빨리 구독자가 늘어서 보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김덕수님, 긴 작품 읽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너무 아름답게 읽어주신 선생님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김덕수님도 행복하십시오. 박정숙님, 이 또한 지나가리 가슴이 먹먹하네요. 혜인, 민규, 사랑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나영도 행복하길 낭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님, 편한 시간 되십시오. 김현숙님, 상사화를 올해 처음 보았네요. 길쭉한 줄기 위에 활짝 피어있는 꽃을 보고 무슨 꽃인가 궁금했는데 그게 상사화였어요. 잎이 있을 땐 알지도 못했다가 잎이 진 다음, 꽃이 핀 다음에야 눈에 띄었어요. 보기에도 애달파 보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소설을 낭독하면서 상사화의 꽃말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이 책에서는 상사화 꽃 색깔을 담자색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엷은 자주색, 담자색, 저는 주황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사화. 네, 김현숙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강혜원님, 기다리던 마지막 혜인은 어떻게 될까? 내가 먹먹하네. 1986년작 김수연의 모래성 소설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긴 시간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곱하기 100이나 하셨어요? 강혜원님, 감사드립니다. 아, 모래성 소설이 있었다면 제가 받아 봤으면 좋을 뻔했네요. 혹시 또 찾아보시고 있으시면요.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숙이님, 마지막까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요. 최숙이님, 수기 최숙이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최숙이님도 감사드려요. 김미수님, 책방진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가을이 행복했고 또 가슴이 시리게 끝이 났지만 애절하고 소중한 시간 갖게 해주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희 작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의가 바르실 수가. 아마 김윤희 작가님도 이 글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노동임님, 마음 절절한 금지된 사랑 이야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책방님, 또 다른 책 기다립니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명옥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작품 기다릴게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덕이사랑님, 마지막에 잘 들을게요. 주인장 덕분에 또 한 권의 책을 읽은 거나 다름없네요. 감동적인 상사와 한동안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해주셨네요. 네, 정말 저랑 책 한 권 아니에요. 상사와 두 권이니까 책 두 권을 읽으신 겁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네, 김경숙님, 긴 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많이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인, 민규도 안녕. 네, 이정숙님, 눈이 나이 들어 책 읽는 게 점점 힘들었는데 예쁜 음성으로 읽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솔님이신가요? 그래도 사랑받는 여인은 행복한 거 아닌가요? 어째 또다시 이어질 것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이네요. 껍데기뿐인 남자와 살아야 하는 나영의 심정이 더 가엾네요.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나영이가 참 안쓰럽죠. 네, 정창덕님, 책방님의 봄피같이 촉촉하고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에 매료되어 함께 했었는데 이제 무엇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낼지 많이 아쉬워요.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금방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선희님, 예견된 결말이긴 하지만 둘의 사랑으로 마음 한구석이 많이 아프네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가 큽니다. 네, 송명숙님,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나간 사람을 잊기란 힘들죠. 매 순간마다 곁에 있는 듯 감사합니다. 잘 듣고 긴 여운을 남긴 글이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시아님, 이 모든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흔적이 되겠죠. 방구 대장님 덕분에 소설 속의 다양한 모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점들을 얻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아님, 영상마다 댓글로 항상 응원 남겨주셨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요. 시아님 댓글에 방구 대장이라고 나오죠. 왜 방구라고 하냐면요. 책방의 방자와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구자. 그래서 제가 애칭을 방구님들이라고 지었답니다. 예전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요즘 오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방구님들이십니다. 네, 시아님 감사드리고요. 자, 박상기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많이 눈물 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성공한 여자 손미숙님, 책방 주인님, 긴 시간 감동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가을이구나 하셨어요. 네, 손미숙님 감사합니다. 강호님은요, 최고의 오디오북입니다. 책방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준영님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방님의 고운 목소리가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아프게 만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음, 구전모님. 민규의 아픈 가슴이 너무도 애처롭습니다. 아마도 80살이 되어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가엾어집니다. 동방인 우리나라는 아직 형수와 결혼했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영이가 얄미웠는데 한편으론 앞으로의 불행을 막아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알면 호랑이 같은 어머니와 민규의 불화가 어떤 불행을 몰고 올지도 모르니까요. 민규가 아니면 어머니가 최후엔 극단적인 일까지 벌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책방님은 목소리가 아주 예쁘고 1인 유격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혹시 성호 아니셨나 하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기타 치면서 노래까지 그렇게 잘하시다니요. 감동입니다. 민규가 대덕으로 내려가면 나도 따라 대덕에 가있고 또 서울에 와서 혜인이랑 있으면 같이 있었답니다. 새벽 3시에 깨어서 끝까지 다 듣고 졸리워 한 번은 7시 반에 일어난 적도 있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조모님 제 잘못입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저는 성호는 아니고요. 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더빙하는 드라마 외화를 보면서 그 입모양을 막 따라하고 같이 흉내 내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부터 조금 이런 걸 갈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구조모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콩콩이님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아요. 김윤희 작가님 그리고 책방 주인장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댓글 감사드려요. 오수님 아픈 사랑 이야기 때론 눈물 찍으며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방혜경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갈게요. 네, 잘 가셨죠? 또 오십시오. 박블랙 로즈님 두 사람이 삶을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슬프고도 슬프지만 가슴에 아는 채라도 열심히 사는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낭독하시는 목소리가 좋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데 이번 상사화는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임성원님 젊었을 때 보았던 스텔라와 러브스토리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사랑 이야기 같아요.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이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님 상사와의 꽃말처럼 되어버린 혜인과 민규의 사랑 가슴이 시려우네요. 시간이 지나도 민규는 계속 혜인의 주의를 맴돌 것 같아요. 책방님 1인 다역의 목소리 너무 놀라워요. 특히 민규의 역 인물에 매료될 만큼 멋졌어요. 긴 시간 낭독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 끝나서 아쉬웠는데 김윤희 작가님의 다음 작을 또 올려주신다니 기다려지고 고맙습니다. 아 제가 지난 영상의 마지막 이 영상의 멘트를 잘못 해드렸나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신데 저 때문에요. 김윤희 작가님의 작품이 아니고 다음 작품을 낭독할 그 작품의 작가님과 제가 통화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나 김윤희 작가님은 이미 고인이십니다. 네 성경님 그래서 다음 작품은 김윤희 작가님의 작품이 아니라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경숙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네요. 그리움으로 몸과 마음 영혼까지 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덕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저리네요. 장미한송이님은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고운 목소리로 끝까지 들려주신 이야기. 오랜만에 연애 감정에 빠져봤네요. 다음 소설도 기다려줍니다. 님의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장미한송이님 감사드려요. 네 영원한 승자님은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최고예요 엄지척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보리님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해를 듣습니다 해주셨고요. 꽃비님은 긴 장편 예산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작품 기대합니다. 이상희님 책방님 너무 수고하셨고 그동안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유달리님 낭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톤과 발음이 좋아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걸 이 소설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작품이니 망정이지 현실이라면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혜인이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혜인이 보고 섬뜩했다던 시어머니 말이 괜한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 작품이 몹시 기대됩니다. 목관리 잘 하시길려? 네 알겠습니다. 목관리 잘해서 다음 작품도 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봉송맘님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다음 작품도 기대되어 감사합니다. 조병상님 김윤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해주셨고요. 이도경님은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또 닦았는데도 아직 눈가에 눈 뜨자마자 맨 처음 접하게 되는 책방님의 고운 목소리에 빠져들었었는데 이제 또 다음 작품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정숙님 너무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미경님 고운 목소리로 읽어줘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편한 밤 되세요. 김진영님 마지막이 궁금해지네요. 감사해 잘 듣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성희님은 그동안 맑고 고운 목소리로 좋은 작품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작품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빨리 다가가겠습니다. 김갑선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작품과 함께 매일 밤 빠져들었어요. 끝남이 아쉽네요. 다음 작품 때 뵐게요. 너무 감동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아 네 근데 김갑선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작품은 매일 울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리고 영희님 책 내용보다는 책방님 목소리 때문에 완주하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책을 기대해 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정경숙님은 상사원님들 싸늘함이 뼛속 깊숙이 스며드는 이 가을에 함께여서 좋았답니다. 다음 작품도 같이 해요. 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함께 또 동행해 주십시오. 강민수님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혜덕님 그간 고운 목소리로 읽어줘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늘 푸른 청춘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윤미님 고인이 되신 작가 선생님 작품 책방 쥐님 잘 들었어요. 감사요 라고 하셨고요. 최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하는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아껴먹는 기호식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 로샤님은 수고하셨어요. 듣다보니 새벽 5시가 넘어가네요. 다시 좋은 작품 들려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은주님 긴 여운을 남긴 작품 같아요. 민규 혜인이 참 가슴 아픈 사랑을 했어요. 잘 들었어요. 다음 소설 기대합니다. 심유정님 마지막에 감사히 듣겠습니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네 노란 프로필 사진 언제 봐도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심유정님 김빈님 참 잘 들었어요. 아주 감동이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정수님 편안한 음성으로 긴 장편을 읽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요. 감사합니다. 문정수님 서기원님 긴 작품이라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들었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랑 가득한 날 되세요. 네 덕담 감사드려요. 이윤수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예약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는 꼬마야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청한 그 목소리로 어떤 사랑놀이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유주님 가슴 시린 이야기네요. 시작은 어머니로 인해서 죄책감과 애틋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가슴 시린 사랑이 되었네요. 잘 들었어요. 20년 전 보았던 책, 혼자 뜨는 달이란 책이 생각나네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히 잘 듣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블루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오랜만에 가슴이 아련함을 느끼네요. 여명주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작품 기대됩니다. 강동저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박리디아님 주인장님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손잡고 오다 보니 종착역에 도착했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네 박리디아님 제 손 꼭 잡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순탄님은 책방님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하셨고요. 네 여의기숙님은 사랑이 너무 아파서 같이 울어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잡힐 듯 잡히지 않나 사랑이 너무 아쉬워 사랑이 너무 아파서 다가가면 더 멀어지는 사랑은 참 힘드네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파서 사랑이 너무 아파서 시린 가슴 애써달래도 사랑 참 힘드네요 사랑 참 힘드네요 참을만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보이나요 보이나요 사랑아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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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드네요 참 힘드네요 참 힘드네요 네 여의기숙님의 댓글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기타를 쳐봤는데요. 아 다음은 이반장님의 글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소망님은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YS영숙님 잘 들었어요. 금지된 사랑을 하면 평생을 숨어 지내며 가슴 졸여야 할 텐데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각자 행복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안태호님은 상사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관리 잘하시고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안태호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조영수님 긴 글 잘 들었습니다. 책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글 또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가을영가님은 너무 반가워요. 마지막 해라니 아쉽고요. 더 좋은 작품 기대해도 되죠? 잘 듣겠습니다. 그럼요. 가을영가님 다음 작품 정말 기대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키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아프지만 해인이 잘 이겨내면 새로운 따뜻한 사랑이 오겠지요. 책방님 긴 글 감사해 들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들려주실 다음 작품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달려라 하니님 감사합니다. 너무 슬픈 결말이 아니기를 빌면서 정성껏 주신 선물 소중하게 음미하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남수님은 봄에 잎이 돋아 마르고 나면 더운 여름에 너무 예쁘게 피어나는 상사화를 보면 이제 이 소설을 떠올려지겠죠. 민규와 해인이의 애달픈 사랑에 마음 저려오지만 운명적인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네. 나영의 임신이 신의 한 수였네요. 그 계기로 서로의 마음 정리도 하기 쉬웠으니까요. 흐르는 세월 속에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각자 잘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색방님의 예쁜 목소리로 상사와 긴 시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와 함께 해주신 김남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순덕님 늦은 밤 가슴속 깊이 스며들듯이 감상했어요. 다음 작품도 많이 기다려지네요. 그동안 수고하셨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KK님 해인도 다른 사랑 만나서 가정을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네. 안일주님은 가슴 아픈 사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늦은 밤 잠도 안 자고 들었답니다. 다음 작품 또 기다립니다. 네. 임헌형님은 해인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나영이는 딱 하고 괜히 독자인데 미안하고 스산한 가슴 위장하기 위해 베리굿 원더풀 땡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로즈메리님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된다킴님 김윤희 작가님과 책방 주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순미님 올라오자마자 지금 런치 시간에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정숙님 듣는 내내 책방님의 목소리에 행복했네요.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조명숙님 상사와 미스터트롯의 장민호 가수가 불러서 들어갔는데 너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잘 들었어요. 삼포해자님 너무너무 가슴 저려오는 작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고마웠어요. 네 방문 감사드려요. 자주 뵙길 희망합니다. 남명자님 책방님 가슴에 와닿는 목소리 잘 듣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 책 읽기를 멀리하다 오디오북에 눈을 뜨게 되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남명자님도 감사합니다. 조영숙님 긴 시간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고 허전하네요. 다음 작품 기대합니다. 최영웅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신 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최소영님 어느 날인가 책방북님 매력에 빠져들었고 상사와 상사에 또 이끌려 1권부터 2권 마지막 해까지 두근거림과 슬픔으로 함께하고 가슴통을 같이 느끼며 애절함이 감미로우신 목소리에 점점 더 깊이 녹아들었답니다.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랑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세 사람 모두 편안한 삶을 살아주길 빌면서 코끝이 찡함을 느끼며 책방북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소영님 댓글에 박수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또 봬요. 네, 그리고 청보리님 책방 목소리에 빠져 마지막이 아쉽습니다. 계속 쭉 책방 나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해 주셨고요. 네, 민경이님은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영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랑도 없는 결혼이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한지 살아가면서 후회할 텐데 안타깝고 혜인이와 민규의 사랑이 너무나 슬프고 애달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고 힘든 삶을 살겠네요. 다른 작품으로 만나길 바랄게요. 네, 민경이님 다음 작품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숙님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지은님은 잘 들었습니다. 형수랑 도련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 소설이라 다행. 현실이라면 정말 아프고 슬플 것 같아요. 상사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왕주희님. 네,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그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다양하신 목소리. 들려주신 노래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쉬 피로하여 책을 많이 못 읽는 나이가 되어 책방 주인에게 고마워합니다. 김윤희 작가님은 2007년 6월에 타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작품 낭독을 위해 작가님과 통화를 하셨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네, 문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 작품의 작가님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그 이번 영상의 제일 뒷부분에다가 알려드렸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실수인 것 같네요. 김윤희 작가님은 고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라니님. 기다렸어요. 잘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KK님. 감사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네, 이수자님은 어떡해요. 아까워서 못 듣겠어요. 마지막 해라 생각하니 아껴두려고요. 염치없지만 또 좋은 작품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까치발님.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항상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까치발님. 네, 이한종님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희망도 없네요. 또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작품에 또 뵐게요. 이한종님. 다육벨루스님. 마지막 해 잘 들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요즘 다육이가 제일 예뻐질 때죠. 저도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육벨루스님. 황미순님. 주인님. 가슴 저린 사랑으로 가슴이 먹먹하네요. 마지막까지 손 놓지 않고 왔네요. 이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황미순님. 손이 지금 따끈따끈해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희님은 이쁜책방님 수고 많이 많이 하셨어요. 또 찾을게요. 하셨고요. 정정수님은 와, 다행이다 싶은 결말이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좋아요 꾹 누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강선혜님. 상사화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장편 낭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고요. 수련화님. 선 댓글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이라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고 안명숙님. 사랑은 모든 변명을 받아들인다.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이었음을. 혜인과 민규를 시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은 아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숙님 감사합니다. 가본준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해주셨고요. 정은화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경순님. 길고 긴 작품 잘 들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러브스토리였네요. 책방님 기타 연주 노래 완전 압권입니다. 큰 박수를 보내며 짝짝짝. 다음 작품 기다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책 많이 들려드릴게요. 네. 심순자님은 너무 가슴 절절한 슬픈 사랑 이야기네요. 평생 가슴에 멍을 져 있을 사랑이네요. 책방님 고마워요. 예쁘고 편한 목소리 최고예요. 님의 작품 빼놓지 않고 들어요. 다음 작품 기대할게요. 네. 다음 작품에 또 뵐게요. 심순자님. 이명순 님은 좋은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애잔하게 불러주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듣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글 낭독하다가 또 떠오르는 노래가 있거나 하면 가끔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명순 님. 네. 이철호 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원순남 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채서영 님. 글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하셨고요. BK 님. 조마조마하면서 아슬아슬한 사랑 얘기. 눈물과 한숨과 울분으로 날마다 행복했네요. 긴 긴 시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기다리며 건강하십시오. 하셨고요. 김순금순이 님. 댓글 달 여유가 없이 일을 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듣는 내내 해인과 민규의 마음이 내 가슴에 아리도록 다가와 가슴이 뭉클뭉클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정말 눈물겹게 잘 들었습니다. 해 주셨고요. 가을하늘 님은 너무 허무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 상사화가 싫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을하늘 님. 상사화 싫어지시면 안 되는데. 네. 변종록 님. 마음 아프다. 유유유 하셨고요. 정인숙 님은. 유나의 사투리는 낯서네요. 점겹기도 하지만. 맞아요. 유나 사투리가 좀 낯설었죠. 사투리도 많이 연습할게요. 정인숙 님. 감사합니다. 김정자 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김경애 님은.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고요. 김행랑 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듣다 잠들겠지만. 눈 뜨면 반복 듣기 하겠습니다. 다 들으셨겠네요. 매당 님. 잘 들었어요.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네. 자주 글 남겨주시는 매당 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진주 님은. 수고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여행자 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만 알겠어요. 네. 잘 듣고 갑니다.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 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된다킴 님. 대기하고 있었죠. 잘 듣겠습니다. 고창자수사랑 님. 잘 들었네요. 강리사 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해도 넬리미 님. 마음 잡고 잘 지내는 민규에게 전화를 했던 게 다시 상처 입을 일을 만들었구나. 너무 마음 아프네. 끝에 가선 어찌 될까. 해인까지 임신은 아니겠지. 네.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네. 푸른하늘 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임정은 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긴 글 낭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남을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네. 권미애 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민주더 님. 감사합니다. 네. 배정숙 님도 감사합니다. 홍채영 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윤영숙 님. 그래. 기억하고 다 상처받는 모든 이에게 더욱 더. 아.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YMS 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셨고요. 잘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에프 션 님인가요. 책방 님. 긴 시간 속에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회라 생각하니 아쉽고. 밤에는 어떤 작품일까 벌써 궁금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하셨네요. 항상 금암 님. 김윤희 작가님 책은 다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기회되면 꼭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미 님. 감사합니다. 김성용 님. 트래블 님. 네. 로사 님은. 음. 김윤희 님이 글 쓰는 작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엄청 신님과의 사랑과 아픔이 있었듯. 해인이 화가로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정민규와의 아픈 사랑이 필요했나 봅니다. 잠시 나의 사랑과의 사랑을 다 듣고 싶습니다. 잠시 나이를 잊고 감성적인 나로 흠뻑 취해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서 틈틈이 같이 듣던 제 짝꿍도 스토리 전개를 물어오는 열성을 보이더라고요. 가시던 불 같던 사랑도 폭풍 치던 사랑도 시간이 안아주겠죠. 라고 하셨어요. 로사 님. 아. 로사 님. 곁에서 함께 들어주셨던 부부님께도 책방 주인이 안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난숙 님. 해인과 민규 사랑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두 사람의 사랑이 선을 넘지 않는 정신적인 사랑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라고 해 주셨어요. 들국하 님. 책방 주인님 한 가지 여쭤볼까요? 상사화를 끝까지 읽으시면서 등장 인물 중 누가 가장 안타깝고 누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는지 궁금해요. 답해 주실 거죠? 들국하 님. 어려운 문제를. 근데 저도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나영이에요. 나영이.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10년이 넘게 바라보던 민규.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져와서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민규랑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영이 제일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솔직히 저도 같은 여자지만 해인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 나영이었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해인이었습니다. 들국하 님. 속 시원하신가요? 네. 다음은 이하늘이랑 님은 맺지 못했기에 사랑이라고 추억할 수 있었겠지요. 라고 해 주셨네요. 조경혜 님 수고하셨어요. 정덕권 님. 다음 작품에 또 만나 뵐게요. 최분희 님. 수고 많았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해 주셨네요. 김현숙 님. 긴 글 감사했습니다. 목 관리 잘하시고 다음 작품으로 만나요. 네. 꼭 만나 뵐게요. 아. 미 페퍼 님. 끝남이 너무 아쉬워. 듣고 또 듣고. 집에서 듣고. 운전하면서 듣고. 밖에서 일 볼 때는 이어폰을 끼고 듣고 했어요. 육회로 돌아가서 다시 듣고. 정말이지 제가 상사병이 나겠어요. 선생님 상사와 후속편 없나요?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아. 자꾸만 한숨이 나오네요. 민규와 혜인이 그냥 이렇게 헤어지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선생님 그 다음 작품 내일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인가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미 페퍼 님. 저 책방 주인 조금만 더 쉬었다가 다음 작품 준비 좀 하고요. 그리고 만나 뵐게요. 네. 그래도 책방에 가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옥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셨고요. 강변영가님 또 좋은 시 글을 적어 주셨네요. 네. 강변영가. 그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한 게 참 오래되었군요. 여기는 파랑 하늘 아래 미처 다 거두지 못한 가을이 매달려 있습니다. 잘 있었죠? 보내야 했던 그날이 지나고 곧장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왜 우리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지. 생생한 이름이 가슴에 맺혀 있는데 정말 떠나야 하는군요. 우리는. 아직 당신의 그 말이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이 글은 읽지 마세요. 행여 나를 알아버릴 것도 같고 상처가 또 아파올 것도 같아서 차마 읽어달라 말하지 못함을 용서하세요. 상서를 읽었습니다. 자꾸만 시린 마음이 아려옵니다. 10월의 그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로지 당신 앞에만 앉아있는 그날이 며칠 앞인데 올해는 두 번이나 그날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와락 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미안해요. 라고 한마디 더 하고 돌아올 수 있게요. 네. 이 글은 상사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님. 이 가을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강변영가님. 저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작품에 또 뵐게요. 김델타포스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당근님 수고하셨어요. 서필려님 감사합니다. 네. 모란님. 모든 작품 정주행 다 하고 나니 허전한 건지 왠지 머릿속이 혼잡하더군요. 이리저리 여기저기 정주행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몰입하게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 기다려지네요. 건강하시고요. 네. 모란님도 건강하십시오. 이희숙님 어차피 헤어질 것을 자꾸 왜 불러세우는지 민규의 행동이 늘 어정쩡함. 네. 이렇게 이희숙님이 민규의 행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숙님 수고하셨어요. 네. 이 반장님 글이 또 하나가 있네요. 김윤희 작가님의 작품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상사와는 실망이 좀 큽니다. 형수와 시동생의 부적절한 감정 노름을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목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좋든 싫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거나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 민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까지 해인을 찾고 또 민규를 만나러 가는 해인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나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화가 납니다. 상사와는 한마디로 졸작입니다. 긴 장편소설 낭독해 주신 오디오북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인이 민규와 저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기 전까진 참 좋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이 반장님 느낌 전달 잘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pk님 상사와 비슷한 뜻을 가진 꽃이 아닌 식물이 생각나네요. 네잎클로버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민규와 해인 그리고 나영 이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사랑의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민규와 해인은 한여름의 태양처럼 불타는 사랑을 했지만 결국엔 그들의 사랑이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것에 해인이 흘린 눈물처럼 괜시리 제 눈에도 이슬이 맺히는 건 왜일까요? 책방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언제나처럼 연기하실 때 저 역시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해인이가 되었다가 나영이도 되었다가 정말 작품에 몰입이 되어 아주 많이 힘들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pk님 네, 의견 잘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큰일 났네요. 다음 작품에는 저처럼 또 감정이입이 되시면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작품에도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네, 여명주님, 책방님 반가워요. 저도요. V8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해구님 잘 들었습니다. 여울 김송건님 감사합니다. 무료한 일상인 요즘 큰 위안이었습니다. 상사와 김윤희님 작품 네, 김송건님 다음 작품에도 또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신경애님 허락되지 않은 아픈 사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윤희 작가님의 자전적 소설에서 못다한 사랑을 상사와에서 잠시 하셨나 봅니다. 이젠 하늘의 별이 되신 작가님 고통 없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책방님 긴 시간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경애님 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소망님 나이 먹으니 이 소설을 마지막까지 들으면서 삼각사랑 중 두 사람이 성공이라면 다른 사람은 또 상처받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것 같아요. 긴 긴 시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소망님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울각시님 잘 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주 올게요. 항상 금암님 너무 아쉬운 작별 이게 인생 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조숙녀님 잘 들었습니다. 해 주셨고요. 지석수님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란 고통과 절망일 텐데 잘 버티는 해인씨 정말 안쓰럽네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석수님 다음에 또 뵐게요. 백도서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 기다릴게요. 왕상골 이야기님 맛난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또 생각날 것 같아서 한쪽에 곱게 두었다가 못내 더 먹고파서 끈을 먹듯 한꺼번에 다 뜯기가 아쉽네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왕상골 이야기님 김나희님 민규씨 혜인에게서 이제 멀어지세요. 연약한 여인에게 이제는 더 아픔을 주지 마세요. 인연이 아니니 가정 잘 챙기세요. 민규씨 미워요. 네, 김나희님 이런 톤으로 읽어드린 거 맞죠? 감사합니다. 보는자님 민규와 혜인이 아픔으로 주변이 정리가 된 듯 참극은 피한 것이 다행이었고 상사와처럼 못 만나고 피어나도 아프고 아픈 해피엔딩이라도 다 잘된 거라고 여기며 이제 좀 잘려고요.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신 김광석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목소리보다 좋았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보는자님 이연화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PMJ님 아구 애인도 아니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를 기다려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성호경님 성사와 어렴풋이 그림이 느껴집니다. 해인 민규 절규하듯 이어지는 고통도 사랑이겠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장정옥님 긴 시간 낭독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시님은 네. 시님은 환영 여자인 걸 시어머니께서 알아보셨나 보네. 대체 뭘 어쩌자고 하셨고요. 성경님 민규씨 당신 참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섬세함을 가졌네요. 그래서 해인이가 마음을 열었고 나영이가 10년 동안 기다렸나 봐요. 나영이 임신하기 전 해인과의 미래를 호러모니를 비롯한 주변에서의 도덕적 비난이 몹시 두려웠을 텐데도 계획하던 행동은 무척 책임감 있고 사랑의 모습을 감동으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나영의 임신으로 어찌할 바 모르다가 결국 아이를 위해 나영을 선택했어도 그건 역시 저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영과의 가정을 이뤘으니 나영에게만 집중하시고 해인은 화가 작가로서의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해인과는 추억으로 묻어두고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해인의 주변을 맴도는 건 나영에게 배우자에 대한 신뢰 불안감에 벗어나기 힘들 테고 해인에게도 새 사랑이 찾아올 자리를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이러면 너무 교과서적이라 재미가 없긴 하겠다. 네, 성경님 네, 성경님 병주고 약주고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리치님 난 세 사람 다 이상한 것 같은데 댓글들 보면 내가 이상한 것 같음 이라고 하셨네요. 네, 마지기님은 시그널 뮤직 제목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진달래님 글 낭독해 드릴게요. 가슴 한 켠이 먹먹하네요. 한 해 한 해씩 낭독해 주실 때마다 혜인의 삶에 같이 녹아들어 여운이 길게 남곤 했습니다. 어쩜 그리 처절히 외로운 삶이 있을까요? 민규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같이 살더라도 세상 편견의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영혼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죠.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도 있으니까요. 혜인에게 항상 옆에 있어주는 친구와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운입니다. 이번 낭독을 들으며 김윤이라는 작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잃어버린 너라는 자전적 소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대단한 작품이라는데 그 작품도 책방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김윤이 작가님은 돌아가신 걸로 검색되는데 책방님은 연락이 되셨다니 동명이인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무튼 긴 시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진달래 님도 혼란스럽게 해드렸네요. 댓글에 답을 해드렸고요. 그 부분은 잃어버린 너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작품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저한테 없어요. 잃어버린 너도 절판도서라서 저한테 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자, 마지막 댓글을 들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혜선님 끝까지 홀로 서기에 실패한 여인 혜인 혜인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구나. 남자 없음 못 사는 여자인 거야? 이제 맘에서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걷기 바란다. 민규야, 이제 그만하지. 나영이와는 책임감 때문이라는 거 알지만 너 나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나는 날 올 거다. 마음에서부터 쥐고 있는 고피 하루빨리 녹기를 바란다. 나영아, 껍데기뿐인 남자 이 등신을 껴안고 사느라 고생 많아. 몸과 마음이 따로인 너의 남자 어쩌니? 아기는 잘 크고 있겠지? 대물림. 나영아, 왜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을까? 그래,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소설 전반에 걸쳐 가장 아픈 나영아. 힘내자. 엄마니까. 알지? 네, 조혜선님이 등장인물들에게 한마디씩 일침을 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KK님의 댓글은 연애할 때가 좋지 함께 계속 살면 좋은 것도 몰라요. 혜인이도 마음 진정시키고 잊어버리고 아직 젊으니까 다른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예쁜 가정을 가지길 바랍니다. 시간이 세월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네, KK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오늘 책방 주인이 댓글 낭독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음,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될 수 있으면 영상의 장편이면 영상의 제일 마지막 작품 댓글에는 답글을 꼭 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런 걸 한번 기획해 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상사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그런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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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